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여러분과 신창작 클래스를 함께하게 된 강혜민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수업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이 수업을 신청하셨는지가 궁금해요. 여러분을 나타낼 수 있는,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시작해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. 여러분의 가급제ikh로부터 다시 또한 축복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기지개를 큰 게,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봐야 되지요. 열린 결론을 좀 다 이뤄나나? 그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날씨도 좋은데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